안녕하세요 혜은입니다. 오늘은 서울 3대 도넛 올드페리 도넛과 맛있는 프로틴 렘노시가 만난 신제품 프로틴 드링크, 크림브릴레, 얼그레이, 담백쿠키, 티라미수, 화이트 초코세서미, 기존 담백쿠키 5가지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바삭 담백쿠키 맛있다 전복 바삭바삭 으로 변한거에요 고춧가루 달콤하고 짜잔 오징어 계란 맛있다. 맛있다. 바삭.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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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요. 저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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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운다 멸치 마술단 오징어 팽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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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치즈소스 팽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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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버섯 치킨버섯 장면 치킨 쫄보 father 치킨버섯 치킨 치킨 고춧가루 오징어 바삭바삭 깜짝 놀랐습니다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매콤달콤달콤 너무 맛있어요 치킨 치킨 까먹어먹었네요 너무 맛있어요 매콤달콤해요 계란 고춧가루 잘 먹었습니다 안녕! 잘 먹었습니다.